보은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김남계 씨입니다. 김남계 씨? 네. 보은의 유지 정도로 말씀하시죠. 남계 씨, 진짜 보은의 핵인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다른 게 아니고 보은에서 저희가 촬영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.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. 근데 거기에 송리산 국립공원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안에 법주사라는 큰 사찰이 있어서 언제 운동 삼아 가다가 거기서 108배를 3개월을 하고 나다 보니까 거기에 법주사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그런 게 소문이 남아서 마을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렇고 저희 촬영하는 분들한테도 잘해주셔서 그러면서 친해져서 핵인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. 김장 담을 때도 가셨잖아요. 마을 김장 담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니, 우연치 않게 갔는데 이제 그 전날에 김장 담근다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. 보쌈 드셨어요? 네네, 거기서 얻어먹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제 보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? 네, 그때의 별명이 제가 보은의 아들이었습니다. 보아? 지금 출마 준비 중이에요. 제가 봤을 때 그 옆에 정재형 씨가 계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의외로 아싸예요. 제가 인싸 같은데 의외로. 의아싸? 괜찮네요. 이렇게 말해? 이제 다음 영상에서 면을 보려고 합니다.